어 여보세요? 어 어 형 어디야? 나 집이지 어디야 아 남양주야? 어 왜? 아 형 여기 형 호평이지 형이 동이 그쵸 우리 호평이지 형 별래까지 얼마 걸려? 별래까지 금방 바로 옆동네인데? 아 그래요? 별래야? 아 나 지금 별래 일 때문에 가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뭐 형 시간 있으면 뭐 밥에다가 뭐 반주 한잔 하게 누구랑 있는데? 아 나 혼자 있으니까 형 같이 먹고 가려고 또 왜 가는데? 아 왜 또 왜 또 궁금해 아니 누구랑 갔냐고 왜 나한테 보고 안하고 왜 남양주 혼자 갔냐고 어 무슨 남양주 뭐 문지기야? 아니 나 그 그 천년지기 아 나 여기 뭐 미팅 때문에 잠깐 왔다가 어 어떻게 나올까 말거야? 아니 뭐 먹을 건데? 아 형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아 사준다고? 어 그럼 가야지 형 별래 지금 바로 나오면 될 거 같은데? 아니 니가 근데 우리 동네로 오면 안돼? 자랑 옆동네인데? 아이 별래가 더 맛있는 거 많잖아 형네 저기 좀 나와 형 나와서 나한테 전화해 별래 도착해서 언제까지 가면 되는데? 지금 바로 나와 시간 맞을 거 같은데? 아 그래? 그럼 나 씻고 나갈게 바로 그러면 어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? 형 어딘데? 나 도착 이제 거의 다 해가지 어디로 오고 있어? 나 거기 니가 말한대 그 우주별관 거기 맛있어요 안주 기가 막혀 내가 거기 내가 가자는 이유가 있어 가서 먹으면 알아 어 형 빨리 와 나 그 앞이야 파스타랑 그 뭐야 새우 그거 있어 그거 시켜놔 그 소고기 갈아서 할게 닭게 앞게랑 어 아 그쪽으로 이동할게 나 그러면은 어 빨리 가서 시켜놔 어 알았어 나 가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어 계산도 미리 해놔 아 계산은 기다려봐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 나 그럼 다시 돌아갈게 알았어 알았어 형 아무튼 빨리 와 어 빨리 갈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야 너 어디야? 어? 아니 형 어딘데? 난 여기 앞이야 너 업소 안에 들어갔는데 어디? 우주별관에? 우주별관에 들어갔다가 너 업소 와서다가 나왔는데? 어 그래? 너 어딘데? 어 나 그냥 여기 있어 없다니까 니가 지금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다시 어 그래? 아 나 지금 잠깐 여기 화장실이야 형 화장실로 간다 그러면? 어? 아 거기 그 건물 화장실 아닌데? 그러면 아 일단 거기 좀 기다려봐 형 아니 언제 어딘데? 어디 화장실에 갔는데? 왜 여기 건물 두고 딴 데로 갔는데? 아니 지금 여기 뭐 화장실 좀 불편해가지고 나 집 같은 화장실 좋아하잖아 그래서? 그래서 지금 집에 왔어 니 집이 어딘데? 학정동 어? 응 별랜다는데 별래라니까 나 집 아니면 화장실 일 못 보잖아 알지? 예민해서 아니 별래라니까 나 지금 아 나 집이라고 아니 나 지금 가게에 들어왔다니까 지금 어? 먹고 잘 들어가? 아니 씨방 같이 먹자메 사준다메 나 이거 왔다니까 지금 아 나 너 집이야? 지금 가도 한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니가 왜 집이냐고 여기로 오라며 갔잖아 왜 없냐고 아니 나 나 화장실 갑자기 배 아파가지고 집으로 왔어 그냥 바로 아 배 아픈데 왜 집으로 왔냐고 아 나 화장실 집 안에는 나 못 쓰는 거 알잖아요 왜 그래 어 아니 아니 그래도 그 그 아니 야 야 야 야 어 어 장난 장난하냐? 나랑 나랑 장난해? 왜 아 니가 오라고 그래서 나 별래 갔는데 왜 별래 없나고 집에 있냐고 아니 나 화장실 아 씨방 난 집 없어 씨방 난 집에 있지 그러면 아 형 거기 먹고 들어가 거기서 또 먹고 들어가 혼자 가서 뭘 타 먹냐고 아 형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? 어 어 장난하지 장난 장난인 거 같았어 야 지금 갈게 우주별 간 거 들어가 있어 형 어 춥다 빨리 와 알았어 어 시켜놔 시켜놔 어떻게 해? 어 시켜놔 시켜놔 여보세요? 어 야 너 어디야? 아 나 지금 여기 그냥 예 가고 있어 형 아니 언제까지 올 건데 뭐를 왜 계속 오는데 자꾸 도착을 왜 안 하냐고 어떤 걸 도착을 왜 안 하냐고 걸어와? 아유 걸어가지 그러면 뭘 걸어가 합장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걸었는데 나 지금 시켈까 봐 고민하고 있어 지금 너 너 너 지금 그거 때문에 아 나 지금 지금 걷고 있는데 형 지금 한강 쪽이라서 좀 추워가지고 좀 오래 걸릴 거 같아 아 뛰어 그러면 시시방 왜 부른 건데 나를 아 어 좀만 더 기다려봐 형 일단 메뉴 주문해봐 일단 메뉴 주문 나 시발 없는 사람인데 뭐 한강사람으로 보이냐 아 형 아니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거 원래 안 나오려고 그랬다니까 원래 나 집에서 쉴려고 그랬다니까 그럼 시지 나 집인데 아니 시발 나오라며 어? 나오라며 어떤 거 뭐라고? 아니 왜 자꾸 말이 바뀌는데 아까 나오랬다가 시발하는데 시발 어 형 아니 아니 지금 가고 있어 정하지마 시발 어디 지문 왜 가려고 어? 아니 그 별내로 가고 있다니까요 좀만 기다려 거기 안 오려니까 아니 뭐 걸어가니까 좀 시간 걸리지 아니 그럼 시발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만 줘도 나한테 나도 뭐라고 하는 거야 형 혀 씹었어 아니 어디다니까 저 시발 아니 형 거기 주문해봐 지금 야 나 얘기하잖아 시발 여기 말키지마 어 아니 그럼 도착시간은 알려줘야 내가 거기 가지 도착시간? 먼저 나오라 그랬냐고 나한테 지금 7시 47분이니까 도착은 한 7시 47분 할 거 같아 아 그럼 주차에 있네 왜 자꾸 지랄 냉병하는데 아니 내일 7시 47분 아 시발 그 날까지 어떻게 다녀가 여기서 이 시발 혼자 어 형 형 거기 위에 저기 북이 형 살잖아 북이 형 불러서 좀 놀면 될 거 같은데 아 진짜 너 북이랑 같이 있지 형 나 집이야 아 뭐 집이야 걸어온다며 지금 아 걸어서 어떻게 가 미친 소리 하지마 좀 제발 좀 아 미친 소리 너가 있잖아 지금 방금 시발 왜 가끔 화장실에 또 집 이랬다가 왔다가 이랬다가 돌았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가 시발 하는데 아 형 거기 거기서 그 주문 좀 해 장난이고 나 금방 도착해 너가 안 오는데 그럼 나 혼자 뭐 하냐고 거기서 진짜 혼술하냐 빠야지 그러면 아 형 아무튼 저 주문해놔 장난이고 나 금방 가 5분 내로 도착해 아 빨리 와 진짜 시킬 거야 어 알았어 진짜 시킬 거야 빨리 와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 여길게 주문했어 주문했다니까 지금 아 그래 아니 형 나 지금 샤워 중이야 뭐 샤워 중이야 구라치지만 다 앞에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들어가 아니 물소리 안 들려? 아 그만 좀 해 아 진짜 아 형 뭐뭐 주문해놨어 안주 3개 시켰어 빨리 와 안주 3개 시켰다고? 그래 빨리 와 그래 빨리 와 포장해다가 집에 가서 잘 먹어 형 야 씨발 내 집에 가서 이거 포장해서 어떻게 먹냐 아 나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샤워하고 갈게 그러면 샤워하고 갈게 왜 하냐 갑자기 또 아 저 야 니 그.. 그..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랬다가 장애실장 갔다가 옛명 지랄 하겠네 또 아 나 샤워하고 지금 머리 좀 만지고 아 머리 좀 보내 그럼 혼자 차 먹고 갈라니까 어? 혼자 먹고 갈라니까 돈 보내라고 왜 돈을 보내 내가 안 먹었는데 니가 먹으라며 시켜라며 씨 방 어? 뭐라고? 아니 시켜라며 뭐를 시켜 안주 시켜라며 안주 안시켰지 그러면 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형? 근데 나 안 먹었으니까 나 돈은 못 내 그러면 씨 방 그럼 나는 잘 먹고 들어가 꺼져 씨 방 다시 연락하지 마 이 병신같은 새꺄 아 형 아 형 금방 갈게 오지마 그냥 씨 방 혼자 혼술하고 갈라니까 이 병신새끼야 어 형 어디야 빨리 와 아니 어디냐고 형 어딘데 난 지금 여기 나왔어 나 안 보여? 니가 왜 보이냐고 씨 방 지켜대네 아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디 아 뒤에 뒤에 아이 씨 방 저기 개스X 언제 들어왔어 아이 씨 방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자꾸 나 지금 화보기로 왔는데 들어와 형 안녕 안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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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